경북 동해안의 해녀들이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그동안 전승돼 온 해녀 문화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 경북 해녀 수는 2018년 기준 포항 1129명 등 1585명으로 제주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내륙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국가무용문화재 등재 등 해녀의 문화적 가치는 높아졌지만 정작 해녀들은 생계 유지마저 힘든 현실입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전승단절 등으로 해녀 문화는 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 해녀들을 위한 해녀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4년간 53억 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경북 해녀증 발급과 해녀 어업 활동 지원, 해녀 연계 어촌 마케팅 등 3대 핵심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포스텍에서 개발한 스마트 태확과 해녀용 스마트 시계 등 해녀 어업 안전장비 보급도 추진합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해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감사합니다.